반갑습니다. 헤데라 출발하겠습니다. 헤데라가 평소에는 잘 움직이지 않는 코인이에요. 근데 나름 이 친구도 메이저 종목이란 말이죠. 메이저 종목이라 함은 언제든지 한 번쯤은 슈팅이 나와야 정상이고 여러가지 정황상 지금은 올라가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서 여러분들 주식해 보신 분도 있나요? 우리 STO라고 증권형 토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신한은행과 헤데라가 협약까지 맺으면서 여러가지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여러분들 한 번쯤은 부각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우리 코인 시장에서 RWA, 실물자산화 토큰 관련해서 많은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헤데라도 STO와 RWA 같이 섞으면서 한 번 움직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인판에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입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코인들이 한국에 진출하게 되고 여러가지 한국의 사업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만 잘 노려본다면 헤데라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출발할게요. 저는 20년차 트레이더입니다. 결국 주식도 코인도 정보가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는 증권사 출신의 경험과 20년차 트레이더의 노하우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을 포함한 주요 기간에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서 미리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 출신이 이유가 있죠. 저는 정보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자료 같은 자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는 것과 저는 일주일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판에서 일주일의 시간은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의 힘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무작정 떠먹여주는 장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죠. 저희 방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주요 기간이나 큰 손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빠른 종목 선정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보시면 이 양반들의 1년 플랜 우리가 24년도 1분기는 2분기는 3분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종목을 컨트롤 할 것이다. 이런 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장 상황에 따른 모든 대응이 가능하다. 큰 손들의 전략과 시나리오가 자료들에 다 담겨있죠. 정보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가 갑자기 5% 올라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예고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주면서 개미들을 꼬시는구나. 반대로 비트가 10% 하락하면 이렇게 겁을 주면서 개미들 다 손절시키고 다시 올리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다반지를 미리 받아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시킨 대로 시장 이렇게 오르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지금은 이런 종목을 담으면 우리가 며칠 뒤에 수익을 50% 이상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완벽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할만 하시죠? 세 번째는요.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 위에 정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블랙록 같은 주요 고래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졸업 코인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실 거예요. 차트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정보를 가진 자들만의 영역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 넘는 수익은 혼자서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버텨서 먹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하락할 때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종목이 슈팅이 나올 때도 100%만 넘어가도 심장이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1000%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졸업 코인에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의 힘이 그만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몇 번 1년에 몇 번 안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기회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헤데러가 지금 130번 정도 돌파하고 있는데 자 현재 이 차트는 여러분들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 보기에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1봉이랑 다를 수도 있지만 자 주봉은 명확하죠. 1봉보다 훨씬 더 신뢰가 있는 상태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저항 라인까지 다 올라왔어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주봉 상 세 번째 돌파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쏘게 되면 꽤나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만약에 여기서 뚫고 나간다.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봉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중간에 매집봉들 강력한 매집 거래량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 거래량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닷건에서 매물을 확실하게 흡수하고 매물을 흡수한 다음에 위로 이제 밀어 올리겠다라는 세력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대신에 헤데러가 지금 현재 자리 우리 돌파 진행하고 있는 13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다음 장라인이 300원 위에 있어요. 330원 쯤에 있습니다. 이게 이렇다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 꽤나 강력한 슈팅 여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타이밍만 잘 잡으면 여러분들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헤데라도 그렇고 최근에 움직인 종목들 보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그동안 좀 소외당한 종목들 위주로 슈팅이 나오고 있거든요. 달리던 종목들은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헤데라 같은 친구들이 진정 한번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기술력이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난 부분도 없으니 이번에 130원 선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제가 봤을 때 150원 찍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150원, 200원, 250원, 300원, 350원 이런 식으로 50원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150원부터 300원씩 차곡차곡 쌓아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100에서 진짜 200%까지도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잡으면 되겠죠. 모든 매수와 매도는 우리 정보방에서 제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고 가장 높은 구간에서 매도 잡아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괜히 혼자 다 털리지 마시고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목 매매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아진 만큼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는 바로 당일 매매를 하자입니다. 자 당일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손절가를 마이너스 5%로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물려봐야 이제 이런 생각이죠. 만약에 나 혼자 매매할 때는 물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부터 돼요. 덜컥 겁부터 나는데 저랑 함께한 순간부터는 물려봐야 마이너스 5% 대신 수익 실현하면 몇 10%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이미 이기고 출발한다는 점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플러스로 패전률 위주로 매매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차곡차곡 쌓여나갈 수 있는 우상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당일 매매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수익률이 훨씬 더 잘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게 우리가 당일 매매는 맞지만 사실 종목 선정에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10에서 40%의 수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훨씬 더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파워레저 같은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재가 명확한 종목에 관해서는 제가 멱살 잡고 끌고 가면서 시원시원하게 몇백% 수익을 확실하게 뽑아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좌를 채워간다.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이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지 그 다음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신에 홈런 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경험해보니까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대신 홈런 칠 때 나도 몇백% 치는 게 손이라면 7929-3904로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정보방 초대해드리고요.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돈 걱정하실 필요 없이 마음 편하게 연락만 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부터 계좌 차곡차곡 쌓아갈 테니까 잘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풀지 못한 헤데라 관련 S급 자료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미공개 일정 그와 더불어서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인 목표가 잡아드릴 거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드리는 이 자료들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도 향후 1년간 다른 자료는 아예 안 보셔도 될 만큼 그 정도로 귀한 자료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오셔가지고 남쪽보다 앞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자료 훔쳐가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좀 수고스럽지만 여러분들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 우리 정보방에서 확실하게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